오늘의 여전화와 완전 가난하게 됐으니 아하 바디샤워받다 뜨니 내 몸에서 머스크 향이 아하 다시는 또 왜이리 좋아 양치하네 아하 아침밥은 아니도 돼 어제 먹던 밥이 남았네 아하 이 길을 걷기만큼 우린 안해져가겠지 비현 위에 땅에 굳는다는 뿐한 말처럼 네 이 너 뭐래도 아니 평생 좋은 이 맛에 있는 샵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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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샵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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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소원들은 저희를 믿고 저희를 의지하고 저희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다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맨소리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큰소리로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같이 큰소리로 믿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남성분 아무래도 승리를 벌어오신 것 같은데 어떤 소원을 비셨나요? 안 계셨으면 지금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아무 나쁜 일도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신변에 아무 나쁜 일 없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차상목 선생님 형님! 차상목 형님 제가 약간 불안하면 선생님처럼 튀어나오는 거 차상목 형님 차상목 형님의 뭐라고 되게 처음 듣는 류의 소원이어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차상목 형님의 신변에 안정과 평화를 기원하겠습니다. 차상목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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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마세요